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레 비즈니스의 박균우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병무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품 분석이라는 책을 한국경제신문사를 통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90년대 초부터 97년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가 IMF 나던 해 그해 초에 사업을 정리하고 그해부터 사업과 차고 컨설팅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업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본지점 개설과 이전 시 상권 분석 그리고 이번에 책을 썼던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시 후보지 입지조사와 상권 분석 그리고 상가 시행사의 시행 전 상권 분석과 시행 이후의 MD 구성과 전략 컨설팅 그리고 상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가 투자 컨설팅과 자영업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들이나 치과 한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이 의사가 아니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이긴 하잖아요.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쉽게 병원 상권 입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전에 1999년부터 지역금융기관 컨설팅을 했습니다. 주로 신협이나 재만 지역은행들이 그때 IMF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점포 재배치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역은행의 상권 입지와 병의원 치과 한의원들의 상권 입지가 거의 대동조회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 그 해 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약 전국에 한 500개 정도를 제가 점포를 직접 개설을 하는 상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웬만한 상권의 어떤 모델들은 거의 다 한 번씩 다 섭렵을 해왔죠. 그래서 병원 쪽을 실제로 해가지고 한 10년 지났는데 2010년도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역은행 상권하고 병원 위원 상권은 어떤 점이 같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런 거죠.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좌번을 모집을 해서 어쨌든 금융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역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하고 하는 거는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들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원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은행들하고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치과들은 상권들이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그래서 상권번호도 비슷하고 그리고 입주 형태도 비슷하고 단지 해가지고 은행들은 해가지고 저층부 1, 2층에 들어가고 병원들은 고층에 들어가고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럼 병원 상권하고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게들 이런 상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거는 있어요. 보면 일반 상권의 상가들도 결국은 해가지고 지역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 상권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들 대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보든 차량이든 접근성이 좋은 게 병원 상권으로 전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상권이 그래도 일반 상권보다는 접근성이 좀 안 좋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런 거죠. 일반 상가들은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전면에 나오는 상가들도 있지만 먹자골목들이나 이런 건 인연도로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라서 특화된 어떤 그런 업종들의 차이가 있지만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해가지고 노출도가 좋고 접근하기 쉽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아 그러니까 뭐 배달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병원, 요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많이 하시면서 의사분들 많이 만났을 텐데 그분들이 개원을 하시면서 어떤 걸 가장 고민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그래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의사들이 머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분석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테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비용 조단에 대한 부분. 과거에는 사실은 보면은 뭐 이제 그 뭐 차가 집을 잘 얻는다든지 집 안에서 그래도 의사 하나 나왔으면 대표 선수니까 뭐 집안 돈을 다 끌어서 해가지고 지원해줬는데 요즘 그 의사들은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부담으로 대출을 하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비용 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 애로점을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떤 상권 입지에서 개원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세 가지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의사들로 저는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뭐 의사들이 뭐 개원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개원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특히 뭐 시설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 정신건강화거나 뭐 물론 이제 뭐 시설을 갖추려면 한도 끝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나 이제 그 요즘 가볍게 내과범진센터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규모상으로 한 100여평 정도 들어가고 피부과도 한 그 100여평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피부과도 어쨌든 뭐 진료하고 뭐 이런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해 가지고 투자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죠. 어쨌든 그 부분들 규모에 대한 경쟁력들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만 어쨌든 경쟁력이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정형외과 같은 게 잘 갖춰진 거 거의 한 10억 정도 일단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의사들 하면은 일반인들은 돈 엄청 잘 번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냥 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실제 그 이제 병원을 의원을 개원하는 그 의사들의 경쟁 강도로 갈까요? 얼마나 치열한가요? 그 우리나라 MC께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략 해가 상권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는데 그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이제 사실은 가장 우리가 최 말단 그러니까 최 말단 상권을 평가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우리가 행정구역을 가지고 말 따져요 행정구역에 가장 말단의 행정구역은 도시지역은 행정동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업 면단인데 그게 대략 합치면 우리나라가 3천 개 초반 정도가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3천 개 초반에 다 어쨌든 해가지고 병원 상권이 들어갈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에 가서 개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하고 하는 데가 대략 해가지고 행정동이 한 2천 개 초반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해가지고 상권은 2천 개 를 넘지 않습니다 그 행정동 그러니까 경쟁에 있는 행정동은 한 2천 개가 넘지 않는데 그 보면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데가 이제 그 치열한 데가 지금 그 치과예요 치과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치과가 몇 개가 있냐면 한 18,000 개 정도가 됩니다 18,000 개요? 네 18,000 개가 되고 한의원들이 한 15,000 개 정도 됩니다 15,000 개 정도 되는데 18,000 개, 15,000 개 정도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최감적으로 잘 안 와닿는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그 4대 메이저 편의점들 예를 들어서 뭐 그 LG 25C, 세븐일 내부 이렇게 나온 거 한 메이저 편의점이 4개 그러니까 4대 메이저 편의점이 전국에 몇 개가 있냐면 4만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절반에 약간 멈출 정도로 치과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셨기인 그분들 이야기로는 편의점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있고 물론 이제 뭐 감옥에 따라 가지고는 조금 이제 여러 개의 행정동이 결합되고 거점형 상권에서는 큰 상권에서는 뭐 여러 개의 상권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다른 과목들도 경쟁력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면은 이제 투자 금액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해가지고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데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요즘에 또 그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지방에 의사들이 없고 서울로 다 오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돈 대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돈으로 개원을 사고 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서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작가님 실제로 망한 의사들도 보셨나요? 봤죠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망한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해요 보면은 이제 상권 입지만 좋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알죠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해가지고 결단력이 좋고 어쨌든 추진력이 좋고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 성공을 해요 보면 실제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권 입장은 거기서 거든다 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저도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경우는 왜 망하는 건가요? 굉장히 망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상권 입지가 잘못 선택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인력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렇죠 이제 감옥에 따라서 보면은 뭐 많은 경우는 한 10여 명 이상씩 해가지고 이제 작은 개인의원에도 근무를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면 요즘은 워낙 그 그 에스넷도 쌍방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금만 뭐 어쨌든 내가 평가가 잘못되면 그렇죠 그렇죠 쫙 퍼져버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로서 그런 게 진짜 치명적이겠네요 진짜 그런 게 치명적이겠어요 그 책에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병 유형 감옥별로 개원 유형을 또 분류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mc께서도 해가 저한테 이제 질문지를 먼저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각 과목별로 다 정리를 하면 좋은데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을 다 과목별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하니까 근데 나눌 수 있는 거는 그건 같아요 이제 급여 네 그러니까 이제 급여는 이제 어쨌든 보험 환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그리고 비급여는 비보험 비보험의 환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과목들을 따지는데 급여 환자는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과목으로 따지면 내과나 이비인과 이제 소아 청소년과 그렇죠 요거 정도가 이제 나눠져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대략 보면은 이제 그 사실 거주지 인근들 거주지 인근이나 그러니까 행정보험 자체 몇 개에 걸쳐져 있는 거점형 상권 네 예를 들어서 뭐 구청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우리 서울로 따지면 자치구 안에 보면은 뭐 자치구 중에서 가장 상권이 좋은 그 입지들이 상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이제 보통 보면 비급여가 많고 하는 거는 이제 과목들이 보면은 이제 뭐 피부과나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과목에 따라서 사실 어느 게 더 많다 저 딱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어쨌든 그 병원에 운용하는 방향들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면 치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 한 번 넓게 뽑고 하면은 그냥 돈 천만원씩 깨지는 경우도 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치과가 아까 18000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데는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좋은데 강남이나 종파 뭐 이런 데는 사실은 그 한 2-3천 세대만 돼도 충분히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하는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저소득층 및 한 데는 실제로 4-5천 세대도 돼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파도 왜 참고 안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기나 이런 거는 들어오지만은 고가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에 많은 차이가 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의원 개원 유형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높은 동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상권의 확장성들 그러니까 상권 확장성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다가 개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갖춰진 데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밖에 안 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점용이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뭐 강남역이나 신사역 같은 경우는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전국에도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사실 도시형보다는 어떤 전국형 상권이거든요 그렇죠 광고에서 위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주거지냐 주거지 근접한 뭐 어쨌든 로컬 상권이냐 아니면은 이제 거점형 상권이냐 아니면 도시형 상권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보면은 홍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홍대입구역 같은 보면은 가장 경쟁이 있고 하는 건 아무래도 해가지고 20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피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개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환자 분석을 해도 보면은 실제로 20대들이 가장 많아요 아 네 네 그 이런 거죠 이제 보면 컨셉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내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그 뭐 운영의 방향들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상권을 선택 그러니까 내가 개원을 해야 될 상권을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할 때는 보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 그 끌고 가고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대상하고 어떤 일령대를 할 거냐 아까 제가 이제 홍대입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여성층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서비스 품목들을 이제 넣어야 환자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비보험이 비보험의 항목을 많이 하면은 해가지고 환자들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을 이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 과목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좋다 인구의 규모들 사실은 이제 최중장관의 인구가 어쨌든 많아야 뭐라도 그렇죠 인구의 규모들 그리고 그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연령대 아까 이제 홍대입구 같은 경우에 20대들 해가지고 그리고 비급의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들 이런 소득 수준들 일반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하는 거는 요즘 뭐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거 형태가 이제 아파트 비중이 높으니까 아파트의 형태를 가지고 많이 좀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진료 컨셉트 유형을 결제하는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홍보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치료하고 진료 과목을 앞에 내세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표기를 한 무슨 무슨 뭐 피부과 그러니까 전문의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한 표기를 할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 같은 표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세부적인 어쨌든 해가지고 뭐 치료 어쨌든 그 감옥들을 해가지고 부추고 하는 부분들은 해가지고 그건 어쨌든 누구 어느 걸 대표로 내세울 거냐는 되게 중요하죠 그게 만약에 20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성층이 많고 하면 다이어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진료 어떤 치료에 독특한 나만의 어떤 임상 경험들이나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결국 만약에 이제 그 의사들은 사실 머리도 좋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컨셉을 결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 뭐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해 보면은 다 똑똑똑해요 똑똑한데 실제로 해가지고 이게 겨운 컨셉을 결정할 때 이제 어쨌든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나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받고 싶어 그리고 많은 데들을 그 상권 확장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제 투자비가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시설을 갖춰야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부족한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충분한 임상 경우 내가 어떤 치료가 치료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내가 요정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 실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충분한 일력 배치를 해야 된다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가 가지고 한계점이 있어서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의 현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이 그런 의사들을 상대로 여기는 뭐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까지 다 조언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이제 그건 사실 제가 뭐 진료 영역이라는데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신 이제 이거는 하죠 이제 보면은 처음에 물어볼 때 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질 컨셉을 결정할 거냐 그리고 대상 환자는 누구로 할 거냐 이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인구의 특성들 그걸 잡아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인구 규모 이 정도 되는데 당신이 원하는 타겟 환자들이 20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대입구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안경 내에 이제 배후 인구가 조금 분석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하철 승하차 인구들이나 그리고 유동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 컨셉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일단 기본적인 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일단 어떤 타겟 고객층이나 어떤 컨셉의 상권이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상권을 이제 찾아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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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개헌 컨셉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투잡의 절대 부족이라든지 뭐 뭐 의료진의 실력이라든지 뭐 인력 배치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내과 의사예요 내가 혼자 해요 그럼 이제 몇 평 규모의 뭐 의료진이 몇 명 정도 필요가 이런가요 약간 그거는 이제 그 의사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보면은 이제 그 내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외래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느 환자들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저는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보면 내과 검진 요즘 보면 어쨌든 보험 그 의료보험 쪽에서 보면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정기적인 해가지고 검진하고 하자 그 부분들을 사실은 유치를 해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래만 보면은 막 40 50평만 해도 충분해요 하는데 이제 그런 해 검증까지 다 갖추려면 이제 사실은 100평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엄청 기하급적 엄청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죠 아 이 병영상권조사에서 대중교통 영향력은 얼마나 큰가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개인 저도 이제 책 타겟 자체가 뭐 그 병원급은 구분을 하는 게 보면은 30병상 그러니까 병상을 기준으로 따져요 30병상 이상을 가진 경우는 이제 뭐 병원급으로 따지고 뭐 종합병원은 또 그 위에 또 있고 대학병원은 또 그 위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보면 개인의원들 같은 그 이하들 그 의원급이거든요 이 의원급은 사실은 보면 뭐 수술하거나 이런지는 않았다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진료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 병원급이나 어쨌든 좌합병원급에 비해서 해가지고 주차 부분이 그렇게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마을 버스 타고 이제 접근하거나 우선 버스 타고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 교통위원 접근상들이 사실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상업용 건물이 그 주차 조건이 좋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은 그 상업용 건물에 이제 주차 그러니까 법정 주차대수 한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오면 다 그 그 주차비를 다 내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 그러니까 로선버스나 마을버스 그리고 지하철들이 같이 연계되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쨌든 대중교통 개인의원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걸어서 오거나 그리고 이제 주차 시달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하긴 뭐 대합병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오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교훈 수술 받으려고 종사한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개인의원은 사실은 주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 같네요 진짜 주거 형태 주거 형태는 또 병년 개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게 그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작년에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보면은 이제 그 그 감정평가 뭐 감정평가 기관에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서울시에 있는 어떤 뭐 연구아파트 있고 한 그 단지 내에 이제 그 가져가서 병원에 있다가 폐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 이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어쨌든 해가지고 물어보시겠냐 나한테 물어봐요 사실은 삼촌세대 있고 뭐 또 주변까지 하면 그것 좀 더 충분히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보면은 가정학과나 뭐 이제 그 동네에서 진료하고 하는 건 대부분 급여예요 급여한다든데 사실 영구임대나 이런 쪽에서는 그조차도 안 간다는 거죠 아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웬만한 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보면은 이제 뭐 그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 그 사람도 자기도 두려워 지켜온 안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석을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냥 분양아파트 그러니까 일단 분양하고 임대하고 구분을 하는데 분양도 민간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 공공분양은 이제 LH나 어떤 이제 뭐 어쨌든 LH나 뭐 그 지역의 도시공사에서 이제 공공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냐 그에 따라서 또 소득출산이 또 차이나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임대 같은 경우도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나 뭐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10년 뒤에 또 뭐 이제 그 분양 그러니까 10년 공공임대를 하고 이제 중간에 5년 있다 뭐 그 어쨌든 분양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어쨌든 그 지방가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서 해가지고 이제 임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제 그 입주 입주자에 어쨌든 해가지고 자격 조건 자체가 세부적으로 굉장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어떤 과목을 개원할 거냐에 대해서 그 부분들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뭐 여기서 뭐 그 보면은 상권정보 시스템 보면은 그 안에 뭐 이제 소득수준 소득수준 소비수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건 저는 믿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아파트는 거짓말 안 하거든 그 형태로는 네 물론 이제 거래 가격도 있겠지만 그 부분 보다는 이제 면적 대비나 뭐 그런 어떤 아파트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그 보면은 특히 이제 지역에 보면은 이런 거죠 보면은 이제 그 가족 세대가 많고 하는 지역하고 그리고 1인 세대가 많고 하는 그러면은 또 자비 형태가 또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 세대가 많고 하는 거는 급여바목 같은 경우는 아프면은 병을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득수준이 낮고 1인 세대가 많고 하는데 그것도 조치도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서 알려줘야죠 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상권무석을 일반적으로 하면은 뭐 내가 카페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들어가는 상권에 카페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카페가 있는지 따져보잖아요 병원 위원들이 따지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보면은 이제 표기 그러니까 이제 간판에 표기되는 감옥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진료 감옥들이 있죠 진료 감옥들이 있는데 보면은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사실 개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감옥들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표기를 쓰고 네 예를 들어 정형외과를 정형외과 경쟁을 하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정형외과 감옥들 중에서도 보면은 통증학과들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지활학과 신경외과들은 사실은 별로 큰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의사는 전문의는 그걸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치료 형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뭐 마치 통증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그 주사제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쓸 수는 있어요 쌓았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뭐 도수치료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어쨌든 그 경쟁 직접적인 경쟁하는 표기관이 같은 거 그리고 유사경쟁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분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실제로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가보면은 그 아까 이제 그 한의원이 아까 치과가 저희가 18,000개 정도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의원은 10,000개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장권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치과하고 한의원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입지 자체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상권 내에 이제 한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치과는 해가지고 10개가 있는데 한의원은 5개밖에 없다 네 그러면 그게 한의원이 하나 더 들어갔다 있거든 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슷한 비슷한 과목도 예를 들어서 어 뭐 큰 내과 검진이나 이런 거 하고 정형외과는 사실 과목의 차이는 다르지만 환자들은 되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뭐 그래서 들어서 이제 정형외과 부분들이나 내과 검진이 잘 되고 하면은 정형외과도 잘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전체적인 분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보면은 그 특정 과목 자체가 보면은 어느 쪽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아 요상권 바운드리안에 그 과목들이 쫙 집중돼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가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거기가 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그러면 이제 하다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병원 위원이 아직 없는 상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나중에 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보면 이런 차이는 있어요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그 미래 가치를 미래에 어쨌든 일어날 가치들을 현재로 땡겨와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경우가 개통된다고 하면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보고 있는데 문적집고 하는데 그런데 창업용 부동산은 창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미래 가치가 현재를 평가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상가 분양사들이나 시행사 쪽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사용하는 임차인들 입장에 여기다 병무원도 될 수 있고 일단 상가들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되잖아 안 되거나 그리고 땅조차 안 팠어 예를 들어 지하철을 지하철을 개통하려면 있잖아요 지하철이 아무리 짧은 노선도 땅을 파고 오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도 또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연기된 거 계획 자체가 엎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미리 평가하고 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예를 들어 한 백여편 정도 임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권 했을 때는 이건 잘못 망하는 이야기거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병원 위원들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겠네요 어 근데 꼭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거는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그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상권 바운델이 주거지는 해가지고 굉장히 일찍 찰 것 같다 그러면 선점에서 미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뭐 딱 굳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 친구도 좀 있죠 뭐 이제 병원 위원 개업할 때 이게 상가 종류별로도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그 사실 좀 크게 보면 상업용 부동 그러니까 이제 상가들을 뭐 여러 종류들이 됐지만 사실은 뭐 크게 일반 상가로 봤을 때는 크게 보면은 주상복합형 상가나 그리고 올프라자 형사 올프라자 상가는 전층이 전부 다 상가로 구성되어 뭐 메디컬타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보통상 해가지고 지하층 지하층 그리고 1,2층 요렇게가 장가하고 위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해가지고 사이트 자체가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경우도 보면 주요 뭐 환정지역들 이런 데 들어갔기 때문에 랜드마크 상고를 이제 평가 받을 평가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주상복합형 상가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해가지고 그 전용율이 낮아요 전용율이 보통 올프라자형 상가는 네 보통 해가지고 그 전용율이 그러니까 이제 분양평수가 있고 계약평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양평수 대비 계약평수가 대략 한 50% 정도 조금 못 미쳐요 그런데 이제 주상복합형은 동상세가 43%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한 7%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 부분들하고 네 주상복합형에 또 안하면 구조적인 부분들이 기둥이 많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앞에 시태리에 천 몇 백 세대 들어가고 하면은 그걸 지탱하려고 해서 기둥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0여평 하면은 그 안에 기둥이 한 대 6개 들어가 있으면 기둥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조 이제 이태리어나 공간대차는 상당히 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공간이 더 좁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시행사가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임대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걸 분양을 해 버린다는 거죠 아 분양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보통 보면 일반 플라자 상가 하나 해 봐야 뭐 한층에 해가지고 상가가 많아 봐야 해가지고 한 10개 미만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주상복합조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100여개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100여개 들어가면 100명이 다 건물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이 나 돈 되는 거 나도 이걸 할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물론 해가지고 각 호수별로 지정 업종을 두고 하지만 사실은 관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네가 주인인데 너도 아직도 난 임대를 못 맞춰서 그러면 난 저거 할래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올프라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가지고 처음에 보통 보면 올프라자 같은 경우는 각 층에 MD들이 보면은 크게 이제 보면은 한 수년 동안 같이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병원들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층에 줄어서 들어가는게 한 3층에서 5층 사이에 들어가요 3층 5층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 보면은 그 앞에 걸어가다가 가시성이 미칠 수 있는게 3층 5층이고 물론 2층에도 좋은 임대료가 비싸다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층 5층을 가장적으로 합니다 음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저는 이제 불확실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병원하고 약국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병원이 들어올 때 약국의 약사들이 이 뭐 개업에 대한 비용을 대준다 이런 얘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의료법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개원이들이 보면은 30대 중반쯤에 전문이 따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에 하는데 보면은 뒷머리는 좋지만은 사실은 사회생활은 되게 일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약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한 1억 정도 전해 줄게 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 하게 되죠 솔직히 할 수가 없죠 돈이 이렇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까 다 자기 돈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약국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제 코가 걸리면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나 이거 처방전은 제가 이 약으로 좀 해줘 오 만약에 이런 부탁을 하면은 거질하기 어렵거든요 돈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지원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하지 마시라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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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면은 이제 병원들이 하고 사실은 이제 약국의 어떤 담합을 금지하기 위해서 의료법 약사법에도 그런게 있어요 약사법에도 보면은 그 2층 이상의 그러니까 병원이 들어가고 한 층에 보면 약국이 들어가는 회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청약국을 회가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사법에는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회가 권리생활업종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그 병원하고 뭐 그 출입구에서 뭐 몇몇한 뭐 이렇게 직선근육하고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뭐 사실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네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긴 있군요 네 그 이제 아까 잠깐 평판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경쟁병원위원회 그 이제 평판 조사 시 어떤 걸 조사해야 되나요 사실은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동네에서 바로 평판을 들피는 게 이제 의사 간호사의 친절도 친절 그래서 상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 친절하고 한 사람들을 뭐 전화받아도 틱틱거리고 저 새끼들 뭐 해가지고 네 그렇죠 저놈들을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친절을 개판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어쨌든 의사 간호사 친절 이 부분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그 밑에 보면 평판들이 쫙 나와 있어요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그 sns에 검색해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간호사의 친절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사실은 급여로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진료가 가능한데 돈 드는 비급여로 돌려가자 과행진료 네 과행진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과행진료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세 번째는 이제 치료의 효과 부분들 예를 들어 아 요거는 이렇게 가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돈 안 드는 요런 부분 요걸로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도 치료 효과가 되게 좋더라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 평판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세 가지 조건들이 가장 아무래도 이제 평판에 대한 부분들이 그 평판조회는 어떻게 하세요 네 평판조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보면은 가장 손쉬운 게 보면은 그 카카오 웹 같은 경우는 지도 지도하면 지도에 하면 병원 클릭을 하고 상세 보기에 내가 밑에 가면 평판이 나와요 실제로 보면 구글도 마찬가지구 그것만 보더라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읽어보면은 재미있는게 보면은 얘네들이 작업을 했는지 작업할 수 있잖아요 작업하겠죠 작업하겠죠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환자들이 평판을 썼는지 이 부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실제로 그 부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음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관리하겠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다 관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사례들이 보면은 강남역이나 예를 들어서 오피스가가 많은데 테란노 교대 같은 경우들은 보면은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SNS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달에 홍보했던 그 시점에는 매출이 쫙 올라가고 빠졌을 때는 쫙 내려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케팅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부실한 개원이 부실한 의사를 양산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제일 큰 부분들은 보면은 이게 상가 시행사에서 사실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통상 이게 이제 목적 자체는 높은 분양가나 임대료를 하면 약국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종들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하는데 주로 이제 방법 자체를 보면은 투자금이 열악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집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는 보증금 감면이나 보증금을 아예 없애주거나 하는 경우도 그리고 이제 그 임대료를 유해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천만 원 같으면 이거를 2년 동안 유해해 줄게 그러면은 2년 유해를 해 보면 얼마에요 2억이요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평당 인테리어비를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이상 지우고 사실 돈 한 푼도 안 들으면 기억나는 거야 와서 장사만 해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되느냐 안 돼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를 이게 그래서 이제 상가 투자자도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얘네들이 실제로 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병원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야 돼요 사실은 선임대가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봐더라도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작업에서 들어갔던 해가지고 이제 병원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걸 보고 또 따라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했을 때 개원하는 의사들이 보면 35세 다 마흔 때 초반이라서 자기 과목이 아니면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유 없이 뭐 선임대 해가 분양이 완료됐고 보면은 거기 뭐 렌트프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임대료도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비도 지원했다고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인테리어 지원은 지금 워낙 그 병원류 혈환이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지원해준 데는 있어요 시행사다가 직접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시행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쨌든 선의로 볼 수도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들어갔다면 네 실제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제 그 상가를 분양해야 되는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이게 뭐 상가를 팔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병원 위원들 이제 그런 돈이 좀 없다고 하는 의사들을 좀 어떻게 모아가지고 내가 뭐 렌트프리 해줄게 인테리어 비용 돼줄게 해서 뭐 3층에 저희 병원이 들어옵니다 광고를 쫙 하면은 그걸 보고서 1층에 카페가 들어온다든 이렇게 해서 생각을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제 병원 위원 컨설팅을 쭉 해오셨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좀 느끼는 뭔가 그 그 의사들의 현실이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죠 사람들은 보면은 옛날에 대개 의사 같으면은 뭐 굉장히 뭐 주변에서 지원받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자기가 어쨌든 자기부담도 대부분 해요 요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의사들이 깨어있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가시면 왜냐면은 그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하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적인 연령들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평균 연령 자체가 43세 정도 한 10년 사이에 한 7 8세 이상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뒤가 2032년 정도 되면은 한 뭐 지금 봤을 때는 43세 같으면 지금 아마 한 50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50세 같으면 있잖아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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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60년대 생들 지금 우리나라 나이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 60년대 생이 한 870만 860, 7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860, 70만 같으면은 한해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출생자가 약 한 20 한 3, 4만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어쨌든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산부인과 산부인과나 그리고 좌청소년과 우리 동네도 이제 그 산부인과 어제 사청소년과가 해가지고 잘 됐을 때는 한 5명인데 지금 한 명밖에 못해요 그럼 산부인과도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그런 거예요 이제 출산을 하는 산과 산과에 어쨌든 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진짜 한국에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수도권 서울 쪽에도 보면은 이제 이제 검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인병에 대한 검진들 그리고 그런 또 여성 미용들 이런 부분들만 하는 게 대부분 출산은 다른 데 가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출산 알람도 그 안에 또 보면은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안 됩니다 마취통증과 의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점점 더 열악해지는 추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병의 형태 자체도 많이 좀 바뀌는 추세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뭐 이런 거 보면은 기사들 있잖아요 뭐 의사들이 파산했다 파산한 의사 늘어났다 이런 게 사실 대중들한테 와 닿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도 파산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유독 그것만 이제 언론에서 좀 비추는 것도 있군요 그렇죠 그거를 뭐 해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뭐 조금 그런 거 같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개원이들이 어쨌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면은 책 쓴 것도 이제 어쨌든 가능하면 이제 사례를 많이 집어넣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또 설명이 많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많이 이제 집어넣으려고 해서 책을 써서 한 번 필요하시면 이제 일독을 해보시고 해보시고 그리고 요거 저 병윤 치과 한의원 개원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해서 이제 카페를 따로 개설했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병윤 치과 한의원 개원상권 분석이라는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계속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3